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공산입니다. 그리고 저는 예술가입니다. 지금 Women are the World에서 프로필 개시했습니다.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 예술과 홍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웹사이트입니다. 그리고 무료입니다. 제 사진, 비디오, 바이오, 그리고 제 연락처 개시하고 모든 소셜미디어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. 행성 주위에 사람들이 저를 찾을 수 있고 프로필 보고 저에게 연락해 줄 수 있습니다. 웹사이트에서 살펴보고 Women artists of the world으로 지금 등록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